최근 발생한 추돌사고는 안개로 인해 운전자의 가시거리가 좁아졌기 때문입니다. 우리나라는 왜 안개특보를 안 하는 거죠? 기자가 이렇게 사실을 왜곡해서 써도 되는 겁니까? 덤빌라면 뭘 좀 알고 덤비든가. 지나경 쟤! 여기서 날고기는 애를 다 제치고 예보국 최연소 과장 먹은 애야. 상세정보는요? 아무래도 기상청 칠 것 같아요. 딱 봐도 사내원이지. 고생했어요. 가서 일 보세요. 뭐야 지금? 시어특보 갈 보는 분위기야? 뭐야 이거 어떻게 가? 어! 시어특보! 우리나라처럼 안개가 빈번한 모든 사례들 뽑아서 내 책상에 올려놔. 뭐가 이렇게 많아? 삽질 아니죠. 아... 이 죽일 놈의 사내에네.